양모 펠트 아냐고요? 양모 펠트...가... 양... 양털로 방석 만든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는데? 보면 알지도? 아... 요런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바늘로 콕콕 찔러서 만드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던데 근데 이거 동물 만든 거 진짜 자연스럽던데 거의 실사처럼 만들던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똑같지 않아요? 음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진짜 같아 어떻게 바늘로 콕콕 찌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귀엽다 근데 어? 나도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볼까? 근데 하다가 찔리면 어떡하지? 음... 나도 이거 내 캐릭터 한번 만들어볼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콕콕콕 찌르기만 하면 될 거 같아 귀엽다 망한 거... 뭐라고요? 망한 게 없는데? 실패? anymore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질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이거는... 아니... 이건... 덜 찌른 거 아니에요? 코콕콕 덜한 거 같은데? 손재주 좋아서 이 정도는 아닐 듯? 이 정도는 아니지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전문가랑 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이거 털이 아직 부슬부슬하잖아 근데 이거 전문가가 한 거는 털 삐져나옴이 전혀 없는데? 음 나도 잘 할 수 있을 듯 요령만 알면 요령만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근데? 내가 봐야 깔끔하다 깔끔해 무슨 풀칠한 거 아닌가? 2차 가공한 거 아닌가? 너무 귀엽다 근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현실이라고? 너무하지 않아? 이거 이게 현실이라고? 아니 눈은 좀 제대로 된 위치에 달았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눈 위치가 아주 다르잖아 근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눈 위치가 아주 이상한데? 아니 왜 색깔을 섞은 거지? 아니 왜 색깔을 섞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눈을 달아놓은 건데? 아니 왜 만들다 포기했어? 이 사람은 내가 봤는데? 아니 아니 이거 만들다 포기했네 아니 이게? 아니 나 저렇게까지 안 될 거야 그쵸?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우 너무 귀엽다 근데 깨물어주고 싶네 졸기다 졸기 나 이런 취미생활 한번 가져볼까? 바늘이 좀 무서운데 근데? 바늘 찔리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우 너무 귀엽다 미쳤다 언젠가 한번 시도해봐야지 언젠가 만약에 캠이 있다면은 내가 딱 캠방으로 이렇게 딱 만드는 어... 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못해? PC에서 할 때 캠도 하나 장문하냐고요? 캠? 캠 세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취미 같은 거 없어? 원신 말고요 방송 보는 거 말고요 게임 바이크 타고 사진 그림 라디오 듣기 등산 악기 연주 수영 로또? 로또가 취미로 볼 수 있나? 리듬게임 볼링 에어서프트 트럭 몰기 보드게임 스키 등산 3D 모델링 만들기 기타 서킷돌기 집에 처박히기? 어? PC방 가기 테니스 기타 프라모델 탁구 라이딩 생각보다 여러분들 건전한 취미가 많으시네요 왜지? 대회용 취미 대회용 아니 무슨 입사할 때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적어놓을 것 같은 그런 취미야 왜? 다들 불건전한 건 뭐냐고요? 아니 뭐 취미가 없어요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등산 수영 막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악기 연주 되게 건전하시네요 나도 지금 취미가 없어 지금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어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나도 취미 한번 도전해볼까? 니들 펠트? 나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얼굴 없는 게 되게 귀엽네 취미가 방송 아니냐고요? 편집 아니냐고요? 아 이거는 또 업인 거고 취미는 아니죠 업이죠 업 아 귀여워 냥 뭐야 졸기졸기 아 지금 니들 펠트 희망편을 보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여운 거 진짜 많다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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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 아니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어? 어? 이거 만드는 데 몇 시간이나 걸리려나? 우리 고물단 캐릭터로 만들면 좀 쉬울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캐릭터로 만들면은 약간 얼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음 다이소에서 키트 팔아요? 그걸로 찍먹하자고요? 근데 다이소는 양모가 진짜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비싼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봐 여기 프리미엄 붙은 양모가 있어 더 좋은 거 아닌가? 프리미엄이 다이소에서 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칠거칠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귀엽다 요 정도는 찍먹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요 정도는 간단할 것 같은데? 한 시간 안에 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엽다 요 정도는 요거 딱 만들어서 모니터 위에 쪼로로록 이렇게 놔두면 귀여울 것 같은데 요거는 괜찮아 보인다 약간 다육이 같은 느낌 보다가 어 이거 너무 귀엽당 귀엽당 어 패키지 있다 패키지 어 한번 찍먹 해보고 하는 게 나을 수도 5분에서 10분 정도 찔러주면 단단해진대요 이거 5분에서 10분? 뭐지? 5분에서 10분으로 이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나? 찍먹어로 베이몬? 베이몬 어렵잖아요 근데 최대한 단순한 게 좋지 않나 아 귀여워 빵빵하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왠지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나중에 한번 찍먹 해보고 퀄리티 괜찮으면은 여러분께 선물로 보낼 수 있을지도 음 퀄리티가 괜찮으면 경매라고 할 줄 알았다고요? 아 경매도 괜찮은데? 아 내가 아직 유튜버 진성 유튜버가 아니구만 컨텐츠 각을 그냥 날릴 뻔했네 아 내가 아직 진성 유튜버가 아니네 아 나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네 어 감사하고요 저거 만드냐고요? 아 네 누가 말씀해주셔가지고 취미생활 한번 편집하기 싫을 때 한번씩 만드는 것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요거 요 캐릭터 만드는 거죠 이 캐릭터 나중에 최종 최종 저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어려우려나? 아니면 좀 단순한 걸로 머리만 만들던지 그 굿즈가 되겠네요 그죠? 구도가 아이콘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 고물 땅 캐릭터 딱 만들어가지고 300개 만들려고요? 아니 무슨 공장이냐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슨 공장이 아 만드는 과정도 한번 뭐 그런게 딱 할 수 보여줄 수 있다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메이킹 영상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너무 이쁘고 이해 Zoe 우리 본 seeks 우리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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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